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택형아 내일 새벽 5시에 손흥민 축구 준비해달라고? 안된다 형은. 성은 이제 슬 이걸 준비해야 된다 얘들아. 얘들아 형은 이제 슬 준비해야 돼 이거 이거. 응? 뭘 준비해요 형? 이건 저거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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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프리사이 컴퓨터입니다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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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안떠요 여러분들 보셨죠? 지금 굉장히 많이 갈았잖아 근데도 안떠 뭘 일이에요 이게 아 부서 이 부서가 근데 진짜 안뜨더라 부서 이 짜리 뽑았습니다 부서씨!!! 미쳤다 와아 와 닥터 김태깐 지렸다 이거 진짜 천만원 써도 안 뽑혀 이거 진짜로 나도 못 뽑았어 다시 나 루치 500만원 썼는데 부서씨 짜리 못 뽑았어 한번도 아이디 주인 우리 천혜양 형님께서 10파츠를 도전한답니다 이 형님 일단 차가 이온이 70, 10, 10입니다 와 엔진만 10 뜨면 그냥 올 10이다 끝난다 가자 가볼게요 일단 2 일단 2 3 3 제발 엔진 10 아 2, 3, 3 아 또 3 아 왜 이렇게 3 3파이 강땡이야 뭐 왜이래 7 엔진 10 엔진 7 잘 까고 있어 아 엔진 1 부서 내가 오늘 아까 10자리 뛰었거든 부서 10자리 아 엔진 1 3 3 3 3 4 아 엔진 1 3 아 엔진 1 1 히 힛 야 근데 좀 이거 효과음 좀 넣어라 넥슨 형님들 와 아니 뭐 파츠 이거 400개짜리 하나 까는데 띵 소리도 안 나냐 효과음 하나 넣어줘야지 와 너무 무슨 효과음도 없고 뭐 수리감도 없고 핸들 4 일단 최고는 엔진 7자리가 최고예요 부서 너무 이거 뭐 까는게 이게 효과음도 없고 정성이 없어 자 일자리 갈아버리죠 엔진 1자리 가야죠 4 1 7 아 아 일단 부서 7이랑 엔진 7 아 일자리 다 갈아버리죠 원래 안줘요 이렇게 원래 원래 이래요 3 5 6 2 4 3 3 3 3 3 3 3 4 4 4 4 4 4 5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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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6 5 6 6 6 5 5 5 5